네! 저희는 뮤지컬 팻레터 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선동 클린센터 독고 노인을 돕는 홍보모금함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작게나마 일정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에 쓰였으면 좋겠고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도 힘내시고 저희 뮤지컬 팻레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못 찍은 게 있어서요 이걸요 좋은 뜻에 쓰이는 이 행보모금함을 다른 팀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가세요